오늘 말씀은 빌리뽀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우리 넵런트들의 현장이 수능시험을 보는 현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후대들이 보는 시험이 미래의 대학을 차지하고 또 예용교회의 중요한 미래를 차고 나갈 후대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에 중보 기도에 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험생들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세상의 시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서 땅을 차지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 대입 수능 시험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또 많이 했다 내가 완벽하게 시험을 준비했다 그거는 부신자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부분은 시험을 많이 준비한 부분도 중요한 관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또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을 시험 문제 부분에서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이것을 지필 시험으로 내가 풀어내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을 보는 현장의 응답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요소와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창조적 지혜로 갑절의 시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시험 현장에 또 준비한 우리 넵런터들에게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성취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대지일은 하늘보좌의 힘입니다 하늘보좌의 힘 마가복음 9장 29전에는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말씀은 기둥이라면 기도는 현장을 차고 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육신으로 준비한 부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각자의 우리 넵런터들이 또 시험의 열매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예원고삼들은 114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성교회 안에서는 3명의 넵런터들이 포함되어서 시험을 보는데요 하늘보좌의 힘 땅의 시험이 우리는 하늘보좌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힘을 가지고 땅의 응답을 받는 응답의 근원이 다릅니다 부신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완벽하게 공부하고 시간의 법칙 노력의 법칙이 포함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불가학력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축복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장세기 3장은 모든 것이 염려입니다 오늘 그 현장에 코로나가 걸린 학생이 한 명이 오면 다 폐쇄됩니다 이번에 시험은 또 강건적인 코로나라는 또 이 재앙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하나가 잘했다고 해서 시험 현장의 부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조건의 부분에는 기도와 강구의 부분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는 현재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은혜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이 평강입니다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우리 이 땅의 어떤 장세기 3장 안에 우리의 이 현실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땅의 것에 위의 것은 평강의 은혜인데 이것이 현재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의 부분에 우리가 강구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축복인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걱정과 근심과 초조와 특별히 오늘 수험생들에게 부분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근심, 걱정과 초조와 어떤 문제가 나올까 말할 수 없는 그들만이 가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고3의 부분은 또 모르겠지만 제수, 3수, 4수까지 한 염렛트들은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우리가 모든 부분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또 수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또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도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찾고 하는 것이 기도이고 강구는 내 소원, 내 개인적인 것 내가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강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강구만 하게 되면 기복신앙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번에는 또 육신적인 우리가 또 수능의 부분으로 그리고 또 코로나의 이 부분에서 끝까지 시험을 볼 수 있는 강구 속의 기도는 뭐냐 가난한 땅을 차지하는 우리 염렛트들은 영적인 세상에 또 차고 나갈 영적인 가난한 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근원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구할 것은 기도와 강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래요 왜냐 이 감사는 기적을 낳게 되는데 최종적인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그때그때 그 말씀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현장에 또 공부를 많이 한 자가 있을 거고 코로나 때문에 시간은 많았는데 어영부영 보낸 냉렛트도 있을 것이고 각자 그는 모든 부분의 현장 속에 그걸 이미 지나간 시간은 끝났고 오늘 이 현장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이지만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붙들림 속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위에서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주는 강권적인 힘이 오력입니다 오력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오력의 은혜는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가만히 있는데 영역과 지력과 인력과 체력과 경제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강구할 때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강권적인 힘이에요 이거 땅에서 주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시간의 법칙 속에 노력의 법칙 속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장세기 3장에 사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시는 위에서 주는 강권적인 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시험을 또 치르는 우리 넵런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말씀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죠 느예미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여우수와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우리 넵런터에게 영역 이 영역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는 힘인데요 여우수와의 1장의 말씀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인마누엘의 힘 이 인마누엘의 힘은 시험 보면서 인마누엘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도한 걸 가지고 현장에서는 전쟁입니다 이 영역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인마누엘의 힘 세상 불신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보좌의 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힘이 여우수와 1장 9절의 말씀 속에 우리 오늘 넵런터들에게 있게 말씀의 영역 그리고 인력입니다 인력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열이 있는 코로나에 있는 환자가 오게 되면 모든 게 비셉니다 물론 열이 나기 때문에 희열제라든지 약을 먹고 오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인력 시험 보는 현장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오늘 우리 현장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곳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의 만남 감독관의 만남 함께 시험 보는 그 교실 안에 만남 그거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절대적인 만남입니다 왜냐 오늘 이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매주 있는 시험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2020년 12월 마지막 또 이렇게 가는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는 또 3일의 오늘 또 하루의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력은 주위에 이상한 이런 친구가 하나 앉아있으면 집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험 보는 우리 능력들에게 영역과 또 인력 시험 간에 감독하는 자의 만남도 중요하고 자리도 중요해요 환경도 오늘 우리 또 능력들에게 이는 은혜가 있고 지력입니다 지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모든 것의 근본인데 오늘 시험 보는 우리 능력들에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 최고의 집중력 생각보다 지문이 길고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집중력과 통찰력과 그리고 그 문제의 지문이 길고 그 지문이 있다가 문제랑 연결이 안 되면 시간요 두 번 읽으면 시간 게임 아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읽을 때 지문과 문제의 이해력과 그리고 분석력과 직관력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부분에 기억력을 씌워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건넝으로 역사해달라고 지력입니다 지력 내가 많이 공부했다고 많이 안다고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한 것 중에 나와야 되고 그 순간에 문제의 모든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지력이 있을 수 있도록 공부를 못했는데 시험 잘 보라는 건 아니죠 그건 사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부분에서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준비한 그 학업의 땅에서 수능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이 공부했는데 3분 1도 안 나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강구하는 오늘 기도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체력입니다 이 체력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건이 이 체력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소화가 안 되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게임 아웃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력과 갈레비의 혈압에 있었던 그 체력 정신력 그런 의지력 그 모든 부분이 시험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한 해를 보내는 우리도 똑같이 영역과 인력과 하나님 한 해의 인력의 만남 그리고 말씀으로 문제사건을 우리가 재해석하는 지력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체력이 연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럼 거의 다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잖아요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체력도 우리 성도님이 강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고3들 아무도 안 낳습니다 우리는 중복의도를 해야 됩니다 고3들은 오늘 현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새끼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동에서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은 서에서 거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후대, 냄논트를 놓고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마지막 경제력이죠 경제력은 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은 돈인데 오늘 우리 냄논트들은 이 학업이 경제력이에요 저는 이제 주의 종이니까 제가 이게 사역과 목회가 또 경제력이죠 오늘 수능을 보는 우리 수능의 경제력 하나님 실수없게 정확하게 이론과 담화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컷 다 풀었는데 하나씩 내렸다 끝나는 거예요 0점 철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아는 거라도 실수해서 한 칸만 내려도 정확한 이론과 정확한 하나님 내가 문제에 가첩점한 거를 정확한 답안지에 옮기는 것도요 경제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도 떨지 아니하고 우리 냄논트들에게는 이 수험, 시험의 모든 결과가 또 대학의 문을 직결하기 때문에 오늘 영역과 인력과 지력과 경제력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냄논트들이 그 시험, 수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현장의 역사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오늘 현역이든 재수하든 삼수든 한 문제 딱 어려운 부분에 봉착하게 되면 정지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국어가 시험을 잘못 보면 영어 시험에 또 망칩니다 그 시간 전에 그 시험에 묶여 있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냄논트들이 어떤 감옥에도 묶이지 않고 어떤 시간에도 묶이지 않고 그때 그 시간에 차고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역사는 하나님의 평강 오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씀이 성시되게 해달라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시험 현장, 그 감옥 현장 속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또 냄논트들에게 축복합니다 두려운 부분, 불안한 부분 그리고 어떤 문제에 아까 난이도 있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당황스러움, 그 모든 부분에 우리 냄논트들이 그때그때마다 6월절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중부기도 속에 우리 냄논트들이 당당히 차고 나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은 땅의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강건적인 힘인데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 속에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갖는 담대함이랄까 당당함이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보좌의 배경이 시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시험의 현장이 우리 냄논트들이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시간이죠 여기에 뭐라 말씀하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지킨다는 언어의 부분에는 헬라우로 호의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호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부분이 군대의 용어거든요 군대의 로마 군대가 이 수비대가 전쟁이 났을 때 딱 이렇게 보초를 쓰면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또 중보의 기도 속에 냄논트들이 각자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부분이 최고의 열매를 맺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평강의 이 부분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는 학증이고 또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부분은 중보 기도의 힘인데 중보라는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차가 이렇게 갓길에 세워놨거나 주차 불가한 지역에 세워놨을 때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간에 이 견인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견인소에 가서 돈을 내고 와야 되는 것처럼 이 중보 기도는 견인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글을 놓고 기도하는 또 오늘 시험 보는 냄논트들 우리의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 오력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충만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강건적으로 지키시는 견인해가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은 지각변동 영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기도로 싸우는 부분에는 대진표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것과 현장이 직결입니다 주례국기 17장에 보게 되면 8절에서 13절에 너비딤 전투가 있었어요 아멜레카의 싸움에 모세가 그러죠 여호수아야 너는 전쟁에 이 부분을 세팅해서 가라 내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겠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전쟁의 부분에 너비딤에서 아멜레카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졌어요 기도의 힘과 기도의 부분과 현장은 직결입니다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레카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말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멜레카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멜레카이 이기더니 모세만 간 게 아니라 중직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가 청직이 발표가 됐습니다 청직이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우리 청직이들은 기도의 부분입니다 우리 넵런터를 세우는 것도 청직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기도 속에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중요할 때요 이 기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이 어려울 때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내게 기도의 동력자가 있고 기도의 부대가 있고 나를 위해서 우리 예원교에서 기도를 한다 우리 넵런터들이 이걸 안다면요 아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힘이 오늘 여호수하처럼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지팡이를 들고 간다 했거든요 오늘 빌리포서 우리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찾고 그리고 주례국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찾고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할 때 아롱과 후레 중부기도 속에 여호수하가 아주 당당히 그리고 완전히 너비듬의 정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 넵런터들이 시험 현장 속에 마음껏 또 주님의 나라 학장을 위하여 대학의 가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중부의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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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